한국 경제는 이 세 가지 모드에 부지런히 링크되었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디지털하라든가 중국 경제 변화라든가 수출의 확대라든가 그런데 실은 개인들도 그렇다는 거죠. 개인의 문제, 한 개인이 잘 되는 과정도 제국의 질서와 링크되도록 도와주고 세계화랑 링크되도록 도와주고 기술의 변화랑 링크되도록 도와주는 게 계층사다리 정책의 본질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경쟁 우위였던 분들은 어디에 해당했던 분들이냐면 상대적으로 고학력, 고숙련, 대기업, 수출, 제조업, 다국어 사용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분들은 그 반대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부는 무엇에서 창출되는가 링크에서 창출된다는 거죠.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사례를 좀 정리해봤는데요. 실제로 역대 정부가 잘한 정책으로 볼 수 있는 점들이어서요. 최병천 소장의 불평등 연구,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단상과 연구 결과와 주장들을 담고 있습니다만 장안의 화제가 되고 뜨거운 감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성장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님 모시고 책 내용 이야기 자세하게 좀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책 내신 지 얼마나 됐죠? 9월 1일 날 출간해서요. 약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두 달쯤 됐네요. 두 달 전에 최병천과 지금의 최병천은 다르죠? 그렇진 않습니까? 그 사이에 수술했다는 거 말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의 이야기인가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층 사다리 관련돼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좋은 예전에 사례들은 뭐가 있었는지 정책 사례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계층 이동에 대한 거. 맞습니다. 계층 이동과 양극화가 뭐가 다르냐 얼핏 보면 비슷할 수 있는데 양극화가 매우 심하더라도 매우 심하더라도 계층 이동이 자유로우면 지금 매우 고소득층인 저 친구가 10년 전, 20년 전에는 꽤 저소득층이었어 라고 하는 거면 이게 양극화가 그리 심각한 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것도 그렇죠. 같은 말이 있는데요. 불평등이라는 말은 격차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결과값이거든요. 좋은 원인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나쁜 원인으로 증가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계층 사다리는 이동성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불평등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실제로는 사회통합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사회통합을 하는 방법이 격차 그 자체를 무리하게 줄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계층 사다리를 좀 원활하게 그 사회가 만들어주면 이제 나름 역동성을 가지게 되면서 사회통합 효과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양극화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는 북유럽 같은 경우는 격차는 꽤 줄어 있는데 문제는 계층의 이동이 안 되니까. 그렇죠. 항상 부자는 영원한 부자고 왜냐하면 어느 소득 중에 대부분이 세금으로 내다 보니 돈을 모아서 뭔가 계층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장단점이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층 이동성을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우리나라는 양극화에 관해서는 어떤 위치인지는 대강 설명을 해주셨는데 계층 이동성에 대한 통계는 있어요? 계층 이동성의 통계가 일부 학계에서 있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거를 좀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았고 일부 측들에서 그런 연구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층 이동성 쉽게 말하면 계천에서 용나는 거가 쉬운 쪽에 속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어려운 쪽에 속하는 나라인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쉬운 쪽으로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계급이라는 표현이 또는 이제 유럽의 어떤 복지국가 또는 이제 그런 복지국가를 둘러싼 정치적인 게 오히려 계급이 굳어있기 때문에 진행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워낙 고송장 과정이었고 고송장 과정이어서 오히려 계급이 좀 굳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울산의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막 열심히 하다가 자녀분들은 좋은 대학에 로포물을 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는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계급이 오히려 굳어지면 이제 뭐랄까 계급끼리 타협을 하든가 말든가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동성이 훨씬 더 높은 사회라고 여러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도 가장 압축 고도 성장을 오랫동안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계층이 막 뒤섞였고 그리고 원래도 좀 이제 이러저러한 역사적 원인으로 평등주의 문화가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한국이.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계층 이동성을 좀 촉진했던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개천에서 욕나는 사회. 이게 하나 이제 슬로건이죠. 당연한 사회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어려워졌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당연한 건 아니다는 거죠. 글로벌리에. 그렇죠. 그리고 90년대의 불평등이 커지면서 90년대의 불평등이 커진 다음에 태어난 자녀들. 그 자녀들끼리가 있는 게 90년대생이거든요. 90년대생부터는 약간 이게 이제 계급이 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그게 지속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쪽에서는 섞이지 않는다. 계층이. 그렇죠. 그래서 세대연구에서 80년대생과 90년대생은 좀 다른 거죠. 80년대생 그게 뒤섞이는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고 같은 청년이여도 90년대생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도 뭔가 이렇게 굳어져가는 과정을 봐서 잘 안 섞여요. 최초로 상대적으로 어떤 신분제적인 측면. 그래서 이제 어떤 계급 중산층이 마치 세습되는 신분이 세습되는 것 같은 걸 경험한 세대가 90년대생이어서 그게 이제 80년대생 세대와 90년대생 세대를 가르는. 그래서 이제 사회학이라든가 정치 쪽에서는 이제 되게 중요한 분석 중에 하나죠. 원인은 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까? 원래 경제가 좀 빠르게 성장하고 기본적으로 못 살지만 경제성장률은 높을 때는 기본적으로 못 사니까 계층이라는 것도 뚜렷하지 않았을 거고 거기에 이제 경제성장에 따라서 당연히 역동적인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결과입니까? 역동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불평등이 커진 측면도 있고 우리나라가 1인당 만 달러가 되는 시점이 1995년이에요. 마침 이제 wto가 만들어지는 시점과 글로벌 밸류체인이 바뀌고 중국이 개혁개방하고 이게 다 비슷한 시점인데 그 직전이죠. 그렇게 되기. 그래서 실은 95년 이전에 한국 자본주의는 약간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던 중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약간 질서 형성 초창기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1995년경을 중심으로 거기 전후한 시점으로 어떤 신세대 x세대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가 좀 약간 점점 굳어지고 있는 과정인 측면이 있었고 물론 그 사이에도 중국 경제에 링크되냐 아니냐라는 차이점에서 소득의 차이점은 있었지만 뭔가 자본주의 초창기의 질서 형성 이전 단계 우리가 빌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것도 질서 형성기인데 한 번 선정을 하면 꽤 지속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서 형성기에는 부가 섞이거나 계층 이동이 빠른데 한 번 고착오되기 시작하면 잘 안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이 계급적 문화가 오히려 되어 있는 거는 전쟁을 몇 번 치르긴 했지만 오히려 오랜 귀족문화 귀족문화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계급적 신분이 사실상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질서가 이어진 거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후에 다시 한 번 다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농지개혁이라든가 식민지라든가 한국전쟁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구질서가 완전히 한 번 타파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실제로는 1945년경에 신생 독립국으로 태어난 측면이 매우 강한 거죠. 그러니까 구질서가 리셋된 거죠. 평평하게. 그래서 우리 김용희 교수님의 책 제목 표현처럼 그레이트 리셋이 된 상태에서 태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 같이 약간 맨땅에서 출발한 그래서 막 북적북적 거리다가 1995년을 즈음 1인당 만 달러를 우리가 상징적인 거로 본다고 치면 그때부터 다시 정체. 그 즈음에 이제 뭔가 이제 어떤 신분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제 초기 자원이 좀 달라지는 거죠. 초기에 같은 똑같은 수학 공부를 하거나 영어 공부를 하더라도 사교육 많이 받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 사이에 이제 격차라든가 부모님의 문화 자본도 좀 많이 달라지고. 네. 오늘은 그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계층의 분절을 뭔가 서로 이동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좀 심심하잖아요. 있었다. 앞으로도 더 하자. 그리고 현재는 그런 논의가 매우 적어 보인다. 계층 이동성에 대한 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나온 과거를 조금 좀 돌아보죠. 네.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사례를 좀 정리해봤는데요. 책에서는 제가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만 다뤘었는데 너무 좀 이제 보수 쪽 분들만 다루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떤 좌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뒤에 좀 더 공부해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사례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역대 정부가 잘한 정책으로 볼 수 있는 점들이어서요. 그중에 이제 핵심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말하기 이전에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건데요. 왼쪽에 계층 사다리의 본질이 뭐냐를 좀 얘기를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왼쪽의 그래프는 여기 이제 왼쪽 그래프는 세계 gdp 대비 상품 무역의 비중 추이의 변화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한국 gdp에서 수출 비중의 추이의 차이점인데요. 재미있는 거는 이 그냥 그래프의 추이만 보시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세계 경제의 변화 비중의 추이와 한국 경제에서 수출 비중의 변화 추이는 대체로 비슷했다.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국제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의 주요한 경제 주체들이 치열하게 고군분투했던 걸 보여준다. 한국 경제는 축소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연장으로 이제 크게는 세계 자본주의가 변했던 과정 세계 질서의 변동의 과정은 크게 1기 2기 3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이제 연구자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오히려 y축입니다. y축 구분. 무엇으로 이것을 카테고리화 할 거냐 어떤 큰 메가트렌드의 변화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했었던 것 같다. 하나는 제국의 질서. 여기서 제국의 정의는 국제적인 차원의 룰 세터의 의미일 줄 같습니다. 규칙 제정자. 미국 소련의 충돌. 미국의 독주. 미국 중국 충돌.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 주먹이라든가 종합적인 의미에서 주먹이 제일 센 나라. 그래서 야 제도 바꿔 그러면 플라자 합의해 그러면 플라자 합의해야 되고 이런 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제국의 질서. 두 번째는 세계화의 양상. 세 번째는 기술의 변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국의 질서. 세계화의 양상. 기술의 변화.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기술이 세 가지의 흐름을 보고 큰 세계 질서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계층사다리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위너가 되고 누가 루저가 되었는가. 누가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누가 경쟁에서 불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됐는가. 를 길게 봤을 경우 어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어떤 소득 상출 또는 우리가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마찬가지일 텐데 제국의 질서와 링크된 경우 세계화랑 링크된 경우 기술의 변화와 링크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고 제국의 질서와 단절되고 세계화랑 단절되고 기술의 변화랑 단절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던 것 같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국 경쟁이 세 가지 모두에 부지런히 링크되었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디지털하라든가 중국 경제 변화라든가 수출의 확대라든가. 그런데 실은 개인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계층 사다리 정책의 본질은 우리가 막연하게 편차를 좀 더 주냐 아니면 직업훈련소를 보내냐 내지는 공교육을 강화하냐 이런 문제보다는 더 약간 원리적인 측면에서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개인기업 국가에서 기업과 국가의 부분을 지난번에 주로 말씀을 드렸다라면 개인의 문제 한 개인이 잘 되는 과정도 제국의 질서와 링크되도록 도와주고 세계화랑 링크되도록 도와주고 기술의 변화랑 링크되도록 도와주는 게 계층 사다리 정책의 본질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경쟁 우위였던 분들은 어디에 해당했던 분들이냐면 상대적으로 고학력 고숙년 대기업 수출 제조업 다국어 사용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분들은 그 반대겠네요. 그렇죠. 저학력 저숙년 소기업 내수 저부가 같이 서비스업 자국어만 사용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왜냐하면 부는 무엇에서 창출되는가 링크에서 창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70년간 읽어보면 지난 100여 년간 잘되는 나라 잘되는 기업의 공통점은 1번 시대의 흐름에 줄 잘 서고 맞습니다. 2번 가능하면 개방을 하고 국제화 하고 적극적으로 세계화 하고 맞습니다. 3번 기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현재 3만 5천 달러인데 도시국가여서 직접적인 비교는 좀 다르긴 하지만 홍콩과 싱가포르가 6만 달러가 넘어요. 홍콩과 싱가포르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전 국민의 대부분이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시장이 현재 기준 세계 인구가 한 79억에서 퉁쳐가지고 80억을 표현하면 아마도 한 40억 정도랑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영어와 중국어를 할 줄 알면. 그러면 영어와 중국어를 만약에 국민의 대부분이 하게 된다라고 치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의 사이즈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기업이 뭔가 이제 교육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모델이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나라는 실제로는 유럽에는 거의 없어요. 실리콘 모델이 성공하고 있는 사례는 규모의 경제와 연동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밖에 없어요. 엄청난 창업 영풍이 불고 있는 데는. 그런데 인구 소국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창업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는 나라들이 북유럽의 몇 나라들이 그래요. 핀란드? 그렇죠.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인데 핀란드,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특징 중에 하나는 영어가 전국민이 영어를 되게 잘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수시장이 작지만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창업이 없지만 그렇죠. 핀란드에서는 창업해서 미국 갖다 팔면 되지? 할 수 있다는.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둔 중소기업들. 그래서 본 글로벌 기업이라고 보통 요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상대적으로 유학 경험이 많았던 영어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유학 경험이 있는 청년대. 이 친구들을 중심으로 기술과 영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하니까 대기업이 아니면서도 중소기업이면서도 어떤 고부가가치를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 세계 시장과 링크될 수 있는 거니 없는 거냐 또는 미국의 투자자들한테 스타트업 어떤 벤처 투자자들에게 열분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그 역시도 제국의 질서 세계와 기술의 변화랑 링크되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도 뒤처져 있는 분들은 저게 안 돼서 뒤처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꼭 예외 억없는 건 아니나. 그렇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뒤처져 있는 분들을 그럼 앞으로 밀어주려면 저런 요인들 요소들을 강화하자. 그렇죠. 그래서 정치권은 좀 단기적으로 당장에 임기 5년 안에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정치권을 서포트해 주는 학자분들도 5년 안에 성과를 내야 되니까 뭔가 그래서 현찰을 좀 지원해서라도 중소기업 취업을 도와주자 대기업 취업을 도와주자 이런 단기적인 정책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정책은 그 정부가 지나면 효과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고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랑 연결시켜주는 거라면 그것이 인턴십을 강화하는 정책이더라도 약간은 열정패이가 작동하는 정책이더라도 실제로는 순기능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냥 미국으로 보낼까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거죠. 저렴한 비용으로 예를 들면 정부는 그런 걸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미국으로 보낸 걸.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주요한 대기업들에서 또는 사회 공헌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거나 아니면 지방에 좀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거나 등등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대기업들이 정부가 그걸 강요할 수는 없으나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유학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실제로 한국의 경제발전에는 초창기에 유학했던 사람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카이스트라든가 KDR든가 등등 다 마찬가지였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는 오랫동안 공무원들을 해외로 보내는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부분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뭔가 선진 문물 선진 문물을 접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측면도 있는 거죠. 과거의 정부에서 저렇게 세계화로 저소득층을 연결시켜서 뭔가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세계화랑은 아닌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들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칭찬할 만한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것은 뭔가 배울 점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마침 제가 책을 쓴 다음에 나온 기사인데요. 하버드대의 라즈 채티, 매튜 잭슨 교수 등 22명의 연구진들이 연구에서 네이처지에 게재된 내용이에요. 사회적 자본 측정과 경제적 역동성의 관계라는 제목인데요. 25세에서 44세, 722만 명의 사회관계망을 페이스북으로부터 210억 개의 데이터를 받아서 페이스북이 경제학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쭉 연구했던 핵심이 뭐냐면 링크의 링크. 그래서 경제적 연결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에서는 사회의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의 친구들과 교류량이 높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아이들보다 20% 정도 소득이 높았고 조지아지 콘리와 미네스토아지 윈스테디가 두 지역의 평균 소득은 비슷한데 윈스테드 아이들이 부자들 확률이 2배가 높다는 얘기는 어떤 거였냐면 여기가 더 리버럴한 문화여서 부유층 자녀들과 저소득층 자녀들이 서로 같이 노는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몇 쪽이 2배 정도 더 부자될 확률이 있다. 가난한 집 아이는 잘 사는 집 아이랑 놀면 놀수록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더라? 그렇죠. 결과적으로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 자체로는 그 원인까지는 다루지 않았는데요. 제 개인 의견을 좀 덧붙이면 하나는 동기유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극 문제가 있는 거죠. 동기유발 자극 그다음에 정보. 정보를 접하는 문제. 우리 부동산 투자만 해도 부동산을 잘 아는 사람이랑 친한 거랑 부동산에 대해서 절대 집 사면 안 된다는 걸 세계관으로 가진 분이랑 친한 거랑 예전에 우리 한참 한국은 일본처럼 될 거니까 절대 집 사면 안 된다라는 책을 열심히 본 분들은 뭔가 좀 후회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아. 뭔가 부동산이라는 건 어차피 경기 변동이 있는 거고 지금은 살 타이밍이야. 그런 거에 똑같이 귀가 얇더라도 이쪽에 귀가 얇으면 뭔가 좀 손해보신 분이 큰 거고 이쪽 방향으로 뭔가 좀 잘 아는 분을 귀가 얇으면 대박을 친 거고. 반대로 고소득층 아이의 경우에는 계속 부자이거나 더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득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서는 이제 안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요. 저도 그게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 역시 이제 제 의견을 사견을 좀 얘기 드리면 창조적 파괴류의 유명한 쉼페터. 쉼페터 조직부 쉼페터라는 사람이 혁신이 뭐냐 도대체. 혁신과 창조의 본질이 뭐냐. 혁신과 창조의 본질은 이종교배에요. 그래서 뉴 콤비네이션 노동 자본 토지 이런 생산 요소들을 결합을 하는데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 그래서 단지 부자 아이들과 가난한 아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하게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 그래서 뭐 백인이 비백인과 교류한다든가 흑인이라든가 또는 서양이 아시아와 교류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도 실은 다른 문화를 교류하는 측면을 갖잖아요. 실제로 우버의 창업자들에 관한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우버 창업자들이 프랑스를 둘이 갔었는데 둘이 한번 그 전에 사업을 만들어서 엑시트를 성공적으로 한 적이 있다가 그런데 각각 별도로 프랑스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프랑스 여행을 하다가 각각 택시가 엄청 안 잡히더라. 라는 걸 해서 미국에서 둘이 만나 가지고 그 수다를 떤 거죠. 야 너도 프랑스에서 택시 안 잡히냐 나도 진짜 안 잡히더라. 얘기하다가 그런데 마침 샌프란시스코도 비슷하거든요. 택시가 엄청 안 잡히거든요. 왜냐하면 대수가 2천 대 미만이기 때문에 인구는 엄청나게 많은데 요동인구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마침 맞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샌프란시스코도 그렇잖아 여기서 우버를 해보자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는 프랑스에 대한 경험 또 하나는 수다 어떤 친구들끼리 하는 수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샌프란시스코의 상황. 이런 것이 만나서 실은 우버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이디어 자체가 새로운 건 별로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이 어떤 수다라든가 어떤 이제 도시화가 발달한 나라고 그다음에 이제 계층이동성이 회발한 나라였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이제 고성장하거나 등등 이런 과정도 이런 이제 어떤 연결성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소득층의 그럼 아이들은 예를 들면 고소득층의 부모는 고소득층의 아이를 비슷한 고소득층의 아이들끼리 기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역시 저소득층과 섞는 게 그들에게도 유리할까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들보다 더 고소득층이랑 친하게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상향평준화될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외국으로 유학을 보는 데든가 물론 이제 유학 가는 것에 이런저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좀 도와준다든가 해외 유형도 그런 것 중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은 우리가 판매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서민층이라고 치면 결국은 인구의 다수는 서민층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멘탈리티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한 거죠. 무조건 상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국의 중심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의 독일이라든가 등등등 아니면 새롭게 떠오르는 제국 또는 새로운 이머징 마켓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틈새시장이라는 건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더 제국의 중심이랑 친분을 갖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큰 틀로 보면 새로운 결합 자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동안 제가 공부해본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제 연결성이 중요한 측면에서 다만 면벽 수행하면 안 된다. 독서실에서 공부만 하면 안 된다. 그건 뭐 그럴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건 고소득층의 아이들과 섞여서 지내는 거다라고 할 때 그걸 정책으로 만들 수는 있죠. 소셜믹스라는 것도 그런 거고 그런 거지만 그런데 그게 성공하려면 고소득층의 아이들도 오케이 해야 되고 오케이 하려면 그것조차 그들에게 유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니야 아니야 자기보다 낮은 소득과 어울리면 손해고 높은 소득과 어울려야 맞아라고 하면 그 소셜믹스가 되겠습니까? 자꾸 계속 또 차단 차단 차단이죠. 빌 게이츠의 아이들은 워렌 버핏 아이들하고만 놀아야 되는 그러면 당연히 소셜믹스가 안 될 거라서 그렇더라도 그들의 저항은 합리적인 거냐 아니면 고소득층의 아이도 고소득층 비슷한 소득과 노는 것보단 좀 낮은 소득과 노는 게 변화나 섞인다는 측면에서 좋아라는 혹시 연구 결과는 없는지 궁금했어요.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나중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계층 사다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정책에서는 1차 분배 2차 분배라는 표현이 있어요. 2018년 4.4분기 자료를 제가 참고했었던 걸 정리해서 갖고 왔는데요. 실제로 통계청에서 만든 가계동향 조사라는 데이터예요. 가계에 물어봐서 당신들의 소득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라는 걸 조사하는 건데요.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의 68% 정도를 차지하고 사업소득 자영업자분들이라든가 주식 같은 것도 포함되겠죠. 사업소득 같은 게 20% 정도 차지하고 이게 두 개를 합치면 88%가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전소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전소득은 복지 같은 게 대표적이죠.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그런 게 11.3%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합계인 시장소득. 시장소득이 전체 소득의 88%를 차지하게 되고 복지를 포함한 이전소득이 11%를 차지한다는 얘기는 1차 분배가 2차 분배보다 8배 비중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합계가 88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은 우리 청와대 정책실장 하셨던 장하성 실장님이 교수 시절에 냈던 책 중에서 불평기에 관한 책을 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통계를 보여주시면서 1차 분배가 2차 분배보다 비중이 더 크다. 그러니까 1차 분배에서 뭔가 정부가 뭘 해야 된다. 그런데 1차 분배란 말은 1차 분배 2차 분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분배 재분배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같은 의미인데. 그런데 재미있는 건 분배 또는 1차 분배는 개념정의 자체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분배예요. 개념정의 자체가. 임금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당연하죠. 그런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말로 귀결되는 거죠. 8배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 중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이 실은 거의 없어요. 작동 잘 안 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딱 떠오르는 정책이 그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최저임금 정책이에요. 중소기업 대기업 상생도 그렇고. 그렇죠. 중소기업 대기업 상생. 납품가 인상 이런 것도 그렇고. 등등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건 대체로는 큰 효과가 없는 경우가 더 많고 어떤 성의 표시 성격이 좀 더 강하다고 봐야 되는데 동반성장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실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부분적으로 했던 건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보다는 좀 더 과하게 올렸던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였던 건데 1차 분배가 더 중요한 것 자체는 사실이다. 1차 분배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개입 방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1차 분배가 중요하다는 걸 고려하면 실제로는 국가가 개입하는 방법 중에는 1차 분배 이전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0차 분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책에서는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결정되기 소득이 결정되는 게 88%인데 우리 전체 가구 소득의 88%가 임금 또는 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여기에 개입하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개입할 때는 매우 매우 신중하고 어떤 시장의 작동을 존중하면서 개입할 필요가 있는데 더 과감하게 개입할 수 있는 건 이 이전 단계. 이전 단계에 과감하게 개입을 하면 그게 이제 교육혁명 교육정책 광의 의미에서 교육정책에 개입하면 국가가 좀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층사다리 정책의 핵심은 원리적으로는 제국의 질서와 링크되고 세계화랑 링크되고 기술의 변화랑 링크되는 거고 정책적으로는 교육을 매개로 0차 분배적 관점으로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만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a의 월급은 500만 원 b의 월급은 300만 원이면 이렇게 차별을 해. a 월급 400 b 월급 400 이렇게 만들어. 라고 아무리 정부가 해봐야 그건 안 되니 왜 500이고 300일까를 고민해보고 애초부터 얘가 월급이 300보다 높게 되려면 갖춰야 할 팩터들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에서 지원하자. 그래서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자. 그런데 정부 및 정책은 상대적으로 단기주의적 성향을 가질 수 있으니 자꾸만 물고기 잡아주려는 관심을 갖게 될 측면이거든요. 아니면 현찰을 좀 더 나눠준다든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런데 그런 거는 꼭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은 순기능만큼 부작용도 있는 경우도 있고 꼭 필요한 경우도 어느 수준에서만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자. 그게 일종의 영차 분배 또는 교육혁명 또는 다르게 말하면 역량 강화 또는 경쟁력 강화나의 측면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얘기를 이제 좀 역사적으로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있었던 설레들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승만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텐데요. 이승만 정부가 매우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교육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1번 2번 3번 정도를 이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승만 정부가 19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1949년 12월에 교육법을 제정을 합니다. 교육법을 제정하는데 이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엄청 중요한 제도가 하나 들어오는데요. 초등학교 6년 동안은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교육과 의무교육은 좀 다른 말이거든요. 의무교육은 뭐냐면 학교를 안 보내면 부모를 처벌하는 거예요. 강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적 원리랑은 어긋나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대안교육 같은 게 되게 발달한 대표적인 나라인데 학교가 왜 내가 국가의 교육으로 내가 그 교육 방식에 동의하지도 않을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걸 의무교육으로 해가지고 학부모를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한축으로는 농지개혁 효과가 있었고 농지개혁이 되니까 소득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축으로는 농지개혁 측면이 있었고 또 한축으로는 교육법에서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맥률이 사실상 급격하게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해방 직후 우리나라 문맥률은 약 40%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10여 년을 거치면서 문맥률이 젊은 또래 물론 연세드신 분들은 잘났겠지만 문맥률이 거의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 초중반에 한국의 어떤 고도성장에는 이승만 정부가 도입해왔던 의무교육 제도 1949년부터 법제화되었던 의무교육 제도가 큰 역할을 했고 실제로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은 있어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흔치 않은 거죠. 이 이후부터는. 저 이후로. 저게 그냥 방치했으면 태생적 저소득층이 될 만한 분들을. 왜냐하면 당시에는 농사를 짓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면 농사지으라고 계속하는 게 당장의 생산성은 더 좋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녀들을 계속 학교 같은 데 가지 말고 실제로 남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번에 며칠 전에 룰라가 다시 당선이 됐는데 대통령으로. 브라질의 대통령으로. 룰라 대통령이 예전에 예전에 했던 정책 중에 좋은 정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도 초등학교 보내는 비율이 낮거든요. 저소득이어가지고. 그런데 룰라 정부가 했던 정책 중에서 부모들에게 약간 기본소득 비슷한 걸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30만 원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슷한 것처럼 생계급여 같은 걸 주는데 조건부를 지급하는 거예요. 자녀를 초등학교 보내라. 그래야지만 당신이 돈을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초등학교 시작률이 쫙 올라갔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더 심했네. 돈도 안 주고 보내라고 했으니. 우리나라는 이제 주먹의 힘이 더 작동하던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똑같은 현금 지원 정책이지만 역량 강화와 연동되어 있는 패키지. 조건부 현금 지원 정책이었기 때문에. 저런 게 좋은 거다. 엄청 좋은 정책을 볼 수 있는 거죠. 룰라가 했던 정책도 엄청 좋은 정책이었고. 그럼 저 뒤에 말씀해 주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우리는. 네. 대학 진학률도 매우 높잖아요. 맞습니다. 알아서 3프로TV 다 보시니까 교육열이 이거보다 뜨거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3프로TV 했을 때는 그래도 최병천 소장님 같은 분 모시고 오면 다들 기립박수. 이야 어떻게 저런 분이 나 진짜 감동받았다 이랬는데 요즘엔 다들 눈높이가 높아지셔서. 네. 최병천 소장님 얘기도 뭐 일리가 있지. 끄덕이고 그냥 말아요. 네.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주. 맞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뭘 더 할 게 있습니까 그럼 교육으로. 네. 그거는 차츰차츰 얘기 드리는 걸로 하는 게 미리 다 얘기를 해버리면 그럴 수 있어서요. 그냥 몇 개지만 보시면요. 45년도에 초등학교를 다닌 학생이 164만 명이었는데 1960년경에는 거의 한 두 배 정도 된 거죠. 360만 명. 중학교도 1948년도에는 약 28만 명에서 52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12만 명에서 26만 명. 그다음에 대학교도 3만 명에서 9만 명으로 매우 압축적인 과정의 어떤 고학력화 교육 제도의 발달. 네. 교육이 대규모로 많이 보급이 됐다. 보급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좋은 사례는 박정희 정부 사례예요. 네. 박정희 정부가 크게는 두 가지 정책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숙련공 양성 정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직업훈련법이라는 정책을 했어요. 그런데 숙련공 양성 정책은 혹시 우리나라가 1인당 1,000달러가 된 게 몇 년도쯤일 것 같으세요?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요? 네. 찍어보시면. 1,000달러는 조선시대 때부터 1,000달러 아니었습니까? 아. 조선시대 때는 훨씬 더 딸러 개념이 없을 정도 수준이었고. 1,000달러는 금방 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58년? 58년이요. 그때는 아니었습니까? 아. 좀 더 뒤로 가셔야 됩니다. 아. 더 뒤로 가야 돼요? 얼마쯤 돼야 되나? 60년? 71년. 아. 그전에는 1,000달러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현재 참고로 인도가 지금 2,000달러거든요. 베트남이 3,000달러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1,000달러가 되는 건 71년. 그리고 5,000달러가 되는 게 제 기억에는 89년인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1,000달러가 되는 게 95년. 저희가 현재 지금 3만 5,000달러에서 우리는 원래부터 좀 이제 초기부터 성장일 걸로 생각했지만. 그랬군요. 네. 1,000달러 미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인도의 절반도 안 되는 소득을 갖고 있던. 네. 그게 이제 50년대, 60년대 뭐 아마 100달러나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공업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공업을 선언하는 게 73년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지음부터 2차 5개년 계획 67년부터 71년 사이인데요. 이때부터 이제 공업고등학교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던 거죠. 당시에. 높은 수준의 공업고등학교를 이게 한편으로는 교육정책이면서 한편으로는 산업정책 성격이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공업이 중심인 나라에서 어떤 중학공업으로 갈 수 있는 교육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약간 물리학을 가르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용접, 선반, 기계 이런 거였죠. 그렇죠. 맞습니다. 화학 뭐 이런 것 등등 특히 이제 기계공고 같은 건 또 정밀 가공으로 별도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공업고등학교를 통해서 양성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지고요. 그래서 공업고등학교가 1966년도에는 46개였다가 1979년도에는 한 96개 정도세요. 약간 2배 정도로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저런 혜택들을 준 거죠. 그리고 이거에 가장 대표적인 공업고등학교 중에 하나가 경북 구미에 있는 금호공고 같은 경우죠. 국립공업고등학교거든요. 대학 버전의 서울대 같은 거죠. 공업고등학교의 이제 서울대와 유사한 게 금호공고를 볼 수 있는 건데요. 1967년도에 제가 이제 특히 계층사다리로 주목하는 거는 1967년도에 만들었던 직업훈련법이에요.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도시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가 많았고 농어촌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만든 정책이 직업훈련법이에요. 직업훈련법은 중학교 졸업자가 주요 대상이어서 산업정책의 성격과 교육정책의 성격과 계층사다리 정책을 아예 가지고 있는 거죠. 농어촌 지역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차 3차 4차 5차에서 87년 어떤 민주화 이전까지 직업훈련기관에서 어떤 만들어진 기능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총 118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약 120만 명이 중학교만 졸업하고 직업훈련소를 가서 기술들을 배우면 대기업에 취업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계층을 짬빙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1967년부터 1987년 사이에 배출된 사람이 한 120만 명. 이 120만 명 자체가 일종의 한국계층사다리 숫자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측면이 있고 현재는 직업훈련원이 폴리텍이라는 형태로 나름 평가가 매우 좋은 교육계에서는 교육정책과 산업정책과 대학정책이 결합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박정희 정부 때 했던 교육혁명 또는 계층사다리 정책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이 대표적인데요. 컴퓨터 교육. 그렇죠. 실제로는 제가 자료로 급하게 찾는이라고 취약계층 중심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김대중 정부가 실제로 했던 정책 중에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컴퓨터 자체를 보급하는 게 있었어요. 그전까지는 컴퓨터는 좀 괜찮은 집 친구들만 집에 있는 집에 있는 그래서 집에서 컴퓨터를 만지작만지작 거리는 거였는데 저소득층은 컴퓨터를 구경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pc실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전산실 또는 pc실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pc실에 가면 컴퓨터를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pc 수업이 만들어진 거죠. 컴퓨터 수업이 과목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던 건데 그게 이제 그래서 200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이 그 즈음에 만들어지거든요. 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서 인터넷이 급격하게 보급되던 시기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어떤 이제 학교에다가 보급을 하고 제가 이제 재미있는 자료를 찾다가 이제 재미있는 게 있어서 이제 그 그냥 페이지만 갖고 왔는데요. 네.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발표했던 표지만 갖고 왔는데요. 정보 격차 해소 종합계획 네. 근데 재미있는 건 이제 2차예요. 제2차 정보 격차 해소 종합계획 2006년부터 2010년. 네. 1차 정책은 언제였냐면 2003년부터 2005년. 3, 4, 5, 6. 3, 4, 5, 6. 아닌데 거꾸로 오겠네요. 5, 4, 3. 2001년부터 했겠네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여기 이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거든요. 관계부처가 어디냐면 다네요. 다. 그렇죠.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방송위원회. 금융위원회랑 공정거래위원회 정도 빠져 있는 건데요.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정보 격차랑 무슨 관계 있습니까? 농어촌 문제가 아마 포함되어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요. 어촌에? 그렇죠.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는 말 자체에 이제 여기 보시면 농어민이 아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민들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쓸 건지 이런 이제 어떤 마치 박정희 정부 때 농어촌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쓴 것처럼 김대중 정부는 한편으로는 이러저런 보급을 열심히 했었지만 정보 격차 해설을 위해서 인터넷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저런 정책을 쓴다든가 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러저런 정책을 쓴다든가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정보화 강국이 되고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터지는 것 등등에는 이런 정책들이 뭔가 저변에 이제 깔린 것들이 지금 이제 효과를 보고 있고 뭐 이제 이거 이외에도 이제 전자정부 정책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등본을 쉽게 띄게 한다든가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외에 그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이제 한 당시에 했던 규모가 장난이 아닌데요. 2차 취약계층 정보화 계획의 계획을 보면 대상자가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을 대상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디지털 디바이드가 당시 유행이었어요. 불평등이 커지는데 왜 커지는 거냐 도대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지식 격차가 커서 그렇다. 그렇죠. 디지털 정보 격차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라고 물론 저는 중국 요인이 더 컸다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요인도 전혀 없지는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제로 기술의 변화도 중요한 한 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의 변화에 저소득층도 링크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이제 어려운 가난한 친구들도 링크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대규모로 이제 폈던 건데 현재 우리나라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를 도출해서 이것처럼 13개 부처가 합동계획을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 되는 거죠. 지금도 해야 된다 이거. 그렇죠. 다만 지금 버전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이어서 그럼 다음 시간까지 해보죠.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지만 최병천 소장님의 불평등 연구 재미있게 보고 계시죠.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서 넘어가서 또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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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